교통기사 교통기사는 운전할 줄 아는 사람 다 딸 수 있어요. 누구나. 여학생인데 디자이너 아빠 거기서도 딸어요. 교통기사는 무조건 딸 수 있어요. 자주 출제된 챕터나 공식이나 이런 거는 영상에 다 나와요. 내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그거대로 보시면 돼요. 문제는 필기를 어떻게 푸느냐인데 필기 봤어요? 책 보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문제 맨날 나와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실기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공식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필기 시험으로 구수 실기로 했는데 여년부터는 필기 시험 바꾸고 몰랐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경찰 채용 임용령 있죠? 임용령이 바뀌어서 여년부터 필기를 봐요. 구수 실기도 올해까지예요. 좋은 날 다 갔어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야 돼. 교통공학하고 경찰교통론하고 구술로 보던 걸 필기로 바꾸는 거지. 그게 더 좋아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붙지만 크게 나오면 웬만큼 한 사람도 붙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예요. 아 그래요? 단계마다 있어요. 그러고 엄청 큰 건데 교통기사만 따면 되겠네. 병력도 다 있고 하니까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스터디그룹도 설정해 주시나요? 교통기사? 교통기사는 사실 스터디그룹까지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을 보고 이렇게 보고 아 되게 어렵네 이러는 거야. 전체를 딱 보면 그 어려운 건 크게 일부에 불과해요. 숲을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 있다 그러면 비전공자니까 어렵다 그러면 버려 그냥. 틀려. 계속 버리면 좀 그렇지만 웬만한 거 좀 아 이거 너무 미분하고 그런 거 버려. 싹 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버려야 될 게 있고 추려야 될 게 있잖아. 그런 거 좀 쉽다 싶은 건 좀 챙기고 영상에서도 얘기해요. 이건 꼭 맞춰야 된다. 이걸 못 맞추면 맞출 게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있어. 그거는 꼭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맞추면 60점은 넘지. 이렇게 턱 걸어서 넘기는 이렇게 합격이니까 다 맞출 필요 없단 말이야. 전공자들도 합격점 이렇게 보면 필기는 보통 한 80점대 그다음에 실기는 한 60점대. 100점 합격이나 60점 합격이나 자격점은 똑같이 나와. 굳이 막 그러니까 어려운 거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나중에 뭐 자격점이 줬는데 그럼 몇 점 맞고 합격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60점을 딱! 합격하면 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마감되는 걸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소통을 적게 했구나. 엄청 답답하거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줄 사람이 없어.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와. 그런 부분들이 좀 진작에 많이 해소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서울 올라오면 무조건 앞으로 진로 상담은 무조건 늘으려고. 교통이라는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거거든요. 교통은 약간 국가나 공공기관의 바운더리 내에 들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어서 그래서 이 세계로 좁혀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이런 쪽은 사설 기관들이 다 커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게 다양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도로를 깔고 싶다. 그러면 국가를 통하지 않고는 깔 수도 없고 승인이라는 거, 허가라는 거는 다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해나?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전공자가 이걸 들어와서 설계를 할 수도 없고 시공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뭘 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공학의 특성이에요. 어느 거나 공대생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이 교통공학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전자공학 못 하듯이 똑같아요. 자기 업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거예요. 좁다 생각할 게 아니라 나만의 주무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할 게 없다, 도대체. 길이 너무 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침범을 못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먹으면 되니까. 길이 좁다 좁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채용 공고문에 있는 학생들만 다 없어도 수천명이 돼. 나는 수천명씩 뽑는데 길이 좁다고 얘기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내 자리 하나 없을까.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노력을 덜 한 거지. 노력을 덜 한 거지. 진짜 노력을 덜 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진로 안내수 같은 거 봤어요? 네. 그거 보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법역이야만 써 있을 거예요. 그거 그중에서 하나 고르면 내 자리는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드므로 진짜 세 가지 내에서 선택해도 폭이 엄청 넓은 거예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하늘과 땅 차이지. 지금 무기계약직은 자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대고 있는 거고. 정규직은 진짜 직원이고요. 대우가 자체가 달라요. 물론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괜찮지만. 내가 갈 길 엔지니어링이나 이렇게 한정 짓지 마요. 왜냐하면 물류가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다 똑같아. 물론 엔지니어링이 되게 반복적이고 어려운 일들은 많고. 대신 돈을 많이 주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업무 난이도는 좀 낮고. 왜냐하면 다 발주처니까. 일 보내는 것만 할 줄 알면 되고. 감독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두 발주처들이 엔지니어링 출신들을 좋아하지. 왜냐하면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하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신빙이 그거 가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신입으로 뽑혀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발주 업무는 안 주지. 그래서 처음부터 엔지니어링을 가서 한 1, 2년 정도 일을 배우는 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사공단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넘어가는 게 제가 순서적으로 좋아해요. 엔지니어링 경력을 갖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할 수 있으면 대학원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학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인생에서 2년 반을 썩는 거 아니냐. 대학원 테크를 타기 시작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없다. 편하니까. 덕후도 아니고 맨날 거기 앉아서 거기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을 많이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되게 넓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정말 길어요. 25세야 지금. 근데 앞으로 회원님 은퇴할 때쯤 되면 아무리 못해도 정년 65세는 될 거라고. 아무리 못해도. 만약에 내년에 당장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 한다고 하면 40년을 직장생활 한다고. 근데 40년 동안 학사 졸업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학위라는 걸 따게 돼. 언젠가는. 그리고 부장 달고 임원 이사까지 돼야 되는데 박사학위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기술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고.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30세 이전에 끝내. 다. 5년이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박사학위도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최대한 앞으로 당겨가지고 해놓으라고. 석박사 통합으로 들어가면 5년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30살이면 박사가 돼서 나온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 박사학위를 가지고 35년 동안 세상을 사는 거하고. 학사학위를 가지고 40년 동안 사는 거하고. 어떤 삶이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만하지. 집안이 어려워서 먼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집안 되게 어려웠어요. 나라보면 집안이 여유로워서 그런 거 아니었어. 나는 회사를 먼저 들어갔잖아요. 내가 똑같은 경로를 밟지 말라고 얘기해줍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무슨 사이에 들었냐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교통공학 전공자고. 교통직으로 들어와서. 공사 직원인데. 발주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이거는 이렇게 발주하시면. 단가가 안 맞아서. 사람들이 입찰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데코 돈 없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치아리 안 먹히는 거야. 근데 박사를 받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입장이 완전 달라지게 돼. 그런 직장도 안 다니겠지만. 아무튼 할 수 있으면 젊으니까. 박사과정까지 하는 게 좋아요. 해보니까. 그래갖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 때려치우고 박사과정 간 거예요. 정규 공사 직원이었어. 야 안 해.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내가 그때 영상에서도 유튜브 봐요. 내 유튜브 보면. 평생 직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놨는데. 직장이 나를 목여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목여살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직장에서도. 회원님을 데려가지. 그래서 나 짤러 짤러. 그러면. 당장 내일이면 나 데려갈 사람들. 저 쐬고 쐈는데. 내가 무슨 직장 갈 거 걱정하겠어?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직장을 고르는 과정인데. 내가 봤을 때 직장을. 고를 때가 아니야 지금. 나이가 너무 어려워. 어리다기 보편이야. 젊어. 더 이.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을 빨리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석사까지만 하면 안 돼. 박사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만약에 서른 살이 돼가지고. 박사가 받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어 젊으신데. 벌써 박사를 봐주셨네요. 딱 그런다고. 벌써 스타팅이 달라. 스타팅이 다른 것 뿐만 아니라. 스타팅이 다른데. 진출하는 속도가 달라. 얘는 40년 걸려서. 올라가지만. 쫙 당근다고. 얘는. 나이는 평생 걸려도 가보지 못할 곳을 가볼 수 있단 말이야. 박사학에 가진 사람. 진로 상담 왔는데. 갑자기 진학 상담이 돼가지고. 근데 나이가 젊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기회에요. 내가 만약에 25살이냐. 바로 했어. 난 그럼 바로. 오히려 뭘 고민해야 되냐면. 유학을 가야 됩니까. 대학 국내에서 박사 과정을 해야 됩니까. 해외 가서 박사 과정을 해야 됩니까. 그걸 고민할 나이야. 둘 다. 돈 한 푼 안 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공대이기 때문에. 우리 공대들은 다 있어. 돈 다 주니까. 잘 골라서. 본인 스타일 맞는. 연구실 골라서 가세요. 가고 싶은데 가요. 유학을 가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해. 박사 학위 받으면 영어 안 봐요. 영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박사 학위 받으면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아. 영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영어는 필요 없어요. 사실 회사 들어가면 알겠지만 영어는 필요 없어요. 박사 학위 받으면 그런 게 좋아. 쓸데없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해. 학위가. 학위가 회원님을 딱 커버한다고 이렇게 해. 쓸데없는 일 때 오면. 안 합니다 그건. 내 할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내 할 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승부할 때는 벌써 했어. 결혼하기 전에 박사 학위 끝내놓으라고. 박사 학위 하면서 결혼하면 힘들어. 돈을 벌면서 결혼해야지. 아기를 키워야지. 직장 가서 연봉 3,500 받고. 5년 동안 일하면 1억 5천이죠. 그다음에 유지비 빼고. 돈이 좀 드리고. 그러면 모을 수 있는 돈. 독하게 모으면 한 7, 8천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박사 학위 받고. 한 5년만 지나면 다 가받아요. 박사 학위 받고. 일반 회사도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연구원에 연구위원이나 이런 거 해서. 프로젝트 따서. 일하는 그런 거 해야지. 그래야. 일반 직장인 월급 넘을 수 있으니까. 월급에 얽매이지 마요. 젊은 나이니까. 300주구, 400주구 어디 갈래. 그래서 400주인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안 돼. 그럼 마치 매트릭스 빨간약, 파란약 각각 똑같아. 빨간약, 파란약 있으면 어떤 거 고를래요? 둘 다 안 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배우는 게 없는 것 같다. 대학원 가보면 알겠지만. 공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 같은 거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 무인 자동차와 관련되는 이론 같은 거 좀.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 알고리즘 같은 거 짜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정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돼. 지도교수님도 그거에 딱 맞춘 거를 해줄 수는 없어요. 모든 공부는 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님한테 자문을 과. 얻고 고치고. 고치고. 눈물 잘 쓰고. 그런 거야. 다 스스로 하는 거야.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니야. 과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잖아요. 젊긴 하지만. 학생도 아니니까. 내일 내가 찾아서 하고. 스스로 하고. 연구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학원 다니면서 그런 능력을 좀 키우게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뭘 하고 이런 능력. 이제 정보를 서치하는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은 아직 일하시죠. 그럴 동안은 아직 여유가 있는 거야. 박사과정 들어가면 돼요. 향후 5년 동안은 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 안 남으셨나.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이제 일을 안 하셔서. 근데 박사과정 들어가고 싶다. 학비도 어느 정도 드시고. 생활비도 주십시오. 네 그만큼 일은 하겠습니다. 딜을 치는 거죠. 교수님은. 어렵지 않아요. 프로젝트들이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얘기만 잘하면 돼요. 생각해봐요. 석사까지 할 거면 대학원 갈 필요 없어요. 그건 약간 도피야. 도피. 의미 없고. 대학원을 갈 거면 박사까지 해야 돼요. 석박 통합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라. 그게 제일 해선 안 되는 일이야. 왜냐하면 학비가. 학생들 학비. 대학원 학비가 보통 600만 원 정도 해요. 한 학기에. 그러면 1200이야. 그거만 드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애들. 대학원생들 밥도 사줘야 되고. 교수님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러면 1400 정도 든다고. 매년. 젊은 사람이.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끼꾸러야 3천이야. 그러면. 내 연봉의 절반을 학교롭고 있다는 얘기야.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500밖에 없는데.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채 안돼. 그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죽은 꿈도 묻고. 빚내서. 학자금 대출 빚내서 다녀야 돼. 제일 해선 안 되는 일이. 파트로 대학원 다녀요. 진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기. 기업의 임원들. 부장님들. 뭐 달에 한. 달에 한 7, 8백씩 받으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할 거. 그렇게 할 수도 없어. 회사에서 보내주지도 않아. 그거는. 진짜 비추야. 정말 그러면 안 돼. 절대 하지 마. 물리. 차량 운동학 때문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미끄러진다. 찌그러진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힘들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괜찮아요.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도 다 따니까. 그거는 목적을 가져야 돼. 내가 경찰을 할 거다. 혹은. 도로툰 공단에 들어갈 거다. 두 가지 목적이 아닌 이상. 딸 필요는 없어요. 엔지니어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엔지니어링은. 일하러 가는 곳이에요. 엔지니어링 가서 능력 개발하러 가는 곳이 아니야. 거기서는. 말 그대로. 보고서를 진짜 기계로 찍듯이 찍어내는 거죠. 거기 가서. 너 뭐 할 줄 아냐. 저 한글. 한글 천타입니다. 그래 넌 보고서 써. 너 뭐 할 줄 아냐. 저는. 저는 빗심 돌릴 줄 압니다. 넌 빗심 돌려. 걔는 계속 빗심만 돌리는 거야. 빗심 해봐서 알겠지만. 딱 세팅 해놓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감도 분석할 때 시나리오 한 100개 나온다고. 100번 돌리는 거야. 100번 돌려가지고 보고서. 보고서에 넣을 수 있는 자료를 딱 뽑아서. 천타 치른 애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게 맡은 일이야. 그거를 한 달 내내 하는 거야 계속. 그게 엔지니어링이야. 근데 그게. 엄청 특화된 일이거든. 그렇잖아. 누가 빗심으로 할 줄 알고. 빗심 3년 돌렸습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 가도. 빠질 사람이 없어. 그거를 대학원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가르쳐 준다고. 만약에 그 능력 가지고. 만약에 교수님 방금 가서. 빗심 3년 동안 돌리고 나와봐.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강점을 갖게 된다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라고. 근데 그걸로. 빗심 돌릴 끝이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같이 써서. 이렇게 했어. 네. 5년 동안 그거를 담금지를 딱 해가지고. 내 칼로 잘 다듬어가지고. 딱 들고 있으면. 칼 쓸 일이 많지. 그런 단순 반복 노동이 싫은 거야. 집에 잘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줘요. 시간. 되게 빨리 가죠. 30분이 넘었어요. 어우. 여기 앉아계신 분이 늘 그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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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지금 2학기 되는 거죠? 네. 일단은 포커스를 대학 다니면서 해야 될 거. 그다음에 대학 나와서 해야 될 거.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 대학 다니면서 해야 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기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보통 도시객 기사를 따는 거예요. 도시객 기사를 취득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지게 돼요. 대학 다니면서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해. 쉽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대학 나와서 혹은 4학년 2학기쯤에 회사를 정해서 가시면 돼요. 두 가지 또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회사를 정해서 회사 테크를 타는 경우가 있고. 대학원 테크를 타는 경우가 있고. 대학원을 타서 회사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케이스들이. 그래서 이제 공부라든지 그런 게 이제 성격에 맞는다. 그러면 대학원을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당장 회사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회사를 가시면 돼요. 회사도 이제 공무원이 있고 공기업이 있고. 일반 사기업이 있고.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업역이 명확하게 갈려있죠. 공무원. 도시계획직 공무원. LH를 비롯한 공사공단들. 엔지니어링. 설계사들. 세 가지인데. 도시 같은 경우는 공사도 꽤 규모가 커요. LH 같은 경우는 엄청 크지. 전국적으로도 다 있고. 또 LX까지 다 요즘은 갈 수 있어서. 도시계획직들이. 욱토조사직이라고 그러죠. 갈 수 있어서. 그만큼 넓어요. 대신에. 넓은 대신에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도시공학과 나온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도시공학과 애들을 제끼를 능력이 있어요. 교통학과 나와서 도시공학과 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수업도 도시 쪽을 들을 거냐. 교통 쪽을 들을 거냐.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대학원이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박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사를 받고 생활을 해보니까. 박사를 받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할 일도 많고. 직장을 진출하기도 좋고. 대학원에 들어가는 건 취업하는 거랑 달라요. 대학원은. 들어가고 싶은 대학원에 교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와라. 그럼 끝이에요. 그 교수님들이 무슨 연구를 했는가. 이 교수님은 돈을 얼마나 주는가. 이 교수님은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알아봐요. 선배님한테 물어보면. 어딘 빡세다. 어딘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난 빡센 거 좋아한다. 그럼 빡센 거 가시면 돼요. 난 돈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 돈 많이 주는 걸 하죠. 그래서 정해서. 교수님한테 메일을. 메일으로 보내든. 핸드폰으로 연락. 문자를 보내든. 해가지고. 컨택을 먼저 해야 돼요. 교수님이 로케를 하면. 그 뒤로는 교수님이 길을 열어. 너 무슨 서류 제출해라. 어디 면접 보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학원은. 직장 들어가면 달라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토익 보고 이러지 않아요. 교수님을 컨택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할 건지만 정하면 돼. 회사 들어가는 게 이제. 어려운 건데. 만약에 대학원을 알았다. 그러면 교수님이 다 알아서 넣어줘요.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지. 본인은 제가 이번에 석사하기를 받고. 대학원 그만하고. 회사를 가고 싶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엔지니어링 어디 가고 싶습니다. 네. 전화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공사공단이나 공기업이 좀. 그게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건 공채를 통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그건 이제 토익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그건 말 그대로 서류로. 실력 싸움이라서. 그건 뭐 백수수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이스를 먼저 정해야 돼. 내가 도시 분야에 뭘 하겠다. 국토 및 지역 계획을 하겠다. 뭐 단지 계획을 하겠다. 그걸 정해야 돼. 내 스타일에 맞는 게 뭔지를 정해야 돼. 그러면 그거 하시는 교수님이 있다. 그거 하시는 교수님이 하시는 논문을 읽으면 돼. 그러면 이 포커스를 많이 줄일 수 있어. 나만의 주무기를 갖고 싶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그런 스킬을 가지려면. 엔지니어링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링이 있으면서. 다양한 일들을 다뤄봐야 돼.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설계도 해보고. 캐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스킬들이 있죠. 그거를 익히면 돼. 대학 다니면서 그걸 익히기 쉽지 않지. 보통 대학원 다니면서 프로그램도 쓰고. 프로젝트도 참여해 보고. 그렇지. 내 무기를 갈고 닦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대학은 2년 동안 나와서. 딱 취업전선에 나온 사람하고. 학부생에서 성적 잡아서. 취업전선에 나온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엔지니어링 사장님 입장에서 봐봐요. 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쓸 줄 알고. 보고서도 잘 만들어. 얘는 이제 막 갖고 나와가지고. 얘는 그것도 가르쳐서 써야 돼. 그러면 교수님이 전화해 주지 않는 이상. 얘는 별로 쓰고 싶지 않지. 같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얘가 낫지. 그런 거예요.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어해. 내 대학의 네임별리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내에서 대학원으로 옮기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취업하면 하는 일은. 교평하는 거죠. 교통형 평가. 처음부터. 현장 실수. 현장 실수. 현장 실사 나가서 조사 다 하고. 교통형 조사 다 나와가지고. 비심이나 MEC를 돌려 갖고. 수업 뽑고. 비심 돌려서 분석하고. 신호 쪽이면. T-MF나. KHSS를 써가지고. 하고. 그 데이터 가지고. 보고서 쓰고. 교평 통과하고. 그런 게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일이죠. 지금 얘기하는 그 프로세서 짝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야를 맡게 돼요. 국사 얘기하면. 제가 꼭.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회사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대학원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둘 다 아마 고민해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면은. 대학원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박사 과정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5년 6년이면 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대학원을 갈 거면. 박사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석사까지 하고 갈 거면. 안 가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자기 업역을 만들어서. 내 일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 남을 수도 있고. 다양한. 패스 되죠. 네. 이렇게 해봐요. 교수님이랑 딜을 해. 제가 연봉이 한. 250 정도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이거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학원 가서. 학위 받으면서. 스킬업을 하면 되고. 그렇게까지는 못 준다. 그러면. 바로 엔지니어로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원 같은 데가 돈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거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고 들어가면. 나중에 흐지부지 되니까. 안진행에서 지금 얼마 준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저를 써주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고. 그게 된다 그러면. 근데 되는데. 그거보다 좀 모자라다.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런 것까지. 따져서.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도. 옵션으로 하나 넣고. 그걸 탑할 수 있는 점이지만. 물어보면 되니까. 두 개죠. 이게 ME하고 BC. 두 개인데. ME3가 훨씬 사용도는 높아요. 수요 추정 프로그램. 2. M. 2. 3. 이거를 할 줄 알면요. 일머지 볼 일이 없습니다. ME도 할 줄 알고. BC도 할 줄 안다 그러면. 혼자 회사 차려도 돼요. 수요를 알아야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C는 그걸 가지고. 에러스 얼마 나오는지 뽑아봐야 되니까. T7-OF랑 같이 연결해서 하게 되죠. 둘 다 하는 사람 드물어요. 석사 나와서 둘 다 하는 사람 드물어요. 쉽게 할 수 있다. BC. 제일 쉽죠. 활용도도 높고. ME3는 쉽게 하기 어려워요. 키가 유료 키여야 돼서. 꽂아야 쓸 수 있어요. 학교에서 3천만 원짜리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가 만무하니까. BC는 아마. BC도 키가 있는데. 아마 학교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 싸니까요. 아카데믹 버전으로. 천만 원 정도만 하니까. 회사 학교 돈으로. 대학원 연구실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BC 같은 거 과정이 있어요. PTV 코리아라고 거기에. BC 강의하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그걸 또 따로 배워도 돼요.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그때 그때 값이 다르니까. 메모해 놨다가. PTV 코리아. BC. 비줌. 뭐 이런 거 다. 돈 많이 주고. 빡센 게 좋으냐. 돈 적게 주고. 널널한 게 좋으냐. 레이스를 정해야 돼요. 어떤 게 좋아요? 한가한 게 좋다. 전역 있는 삶이 좋다. 다 되게 다양해요. BC에서도 뭐. 기초 과정이 있고. 뭐. 치마 과정이 있고. 비줌에서도 뭐. 엑스포터 과정이 있고. 다 되게. 뭐 없지. 네. 학부생이 아직 학생이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런 거를. 학부생 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고. 그다음에. 대학원 가서 배워도 되고요. 대학원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실에 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학부 연구생 같은 것도 써요. 요즘에. 그런 걸 하면. 그거에. 그.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연구실에 가서. 배우면 돼요. 돈 받으면서. 하면서. 그것도. 그럼 당연히 교수님하고. 인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하고. 잘 배워놓고. 교수님 제가 이거 잘 하는데. 요거. 회사 들어가고 싶습니다. 교수님. 백포. 대학원 오지 그러냐. 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교수님 그거 맞춰줄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면. 회사를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뻔히 알 테니까. 교수님.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전화해 줄게. 그래서. 회사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여기. 비심 잘 쓰는 친구 있는데. 한번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건. 자소서가 필요 없어요. 네. 바로. 바로. 코스업 같은 거 한 거. 대학원 나온 거. 자격증. 비자자격증. 코스업 하고 대학원 나와서. 비자자격증 있으면. 면접에서 한 3, 4밖에 안 남을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스를 정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뭘 할 건지를 정하면. 그게 고민할 게 아니야. 물론. 그런 거 있겠지. 큰 종합 엔지니어링에서. 교통부 계획부에 있다가. 교통계획부에서. 인사 발령을 해서. 다른 사람 안 뽑고. 여기를 갖다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도공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토목기사랑 교통기사 같이 있어서. 도로부에 있다가. 교통계획부로 갖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 무슨 단종이나. 엔지니어링 갔는데. 교통계획부 들어갔는데. 교통계획부가. 도시계획부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사람 새로 뽑지. 왜냐하면. 교통계획부가 나 주나. 그 사람은. 이걸 이렇게 옮긴다 그러면. 엄청 뭐라 그러죠. 그 부서 부장님이. 가만히 있겠어. 우리 부들은 뭘로 알고. 사람 빼가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자격증 수단 같은 것도. 두 개 있다고 두 개 주지 않거든. 쓰는 것만 주니까. 특히. 쌍기사 트리플 기사는. 사실 의미가. 하나만 딱. 정확하게 있습니다. 차라리 교통기사가 있고. 4년생에서. 교통기술사가 있는 게 훨씬 낫지. 도시계획기사. 교통기사. 건축기사. 환호기사. 이게 중요해. 대학생들이 크게 또. 잘못 생각하는 게. 포커스가 흐려지는. 토이. 토플. 스피킹. 기사. 쌍기사. 트리플기사. 해외여학연수. 언제 다 해. 그 중에서 딱 쓰는 건. 딱 교통기사 하나. 남은 다 부질없어요. 해외연수 갔다 갔다 그러면. 갔다 왔구나. 그게 되는 거잖아.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럼 빗심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죠. 우리 회사 빗심 필요한가. 이렇게 딱 따져보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빗심 안 쓰고. LOS 뽑을 수가 없잖아. 없잖아요. 교차로. 교차로랑 신호 연동 같은 거 할 때도. 빗심 안 쓰고 할 수가 있나. T7F 돌리고. 그 자료 넣어서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신호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안 쓸 수가 없는데. 답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교통할지 도시할지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고통학교로 정했으면. 대학원 갈지. 취직할지 정하시고. 취직할지 정했으면. 공교 갈지. 엔지니어 갈지 정하시고. 대학원 갈지 정했으면. 엔지니어링 돈 맞춰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고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